내가 할아버지는 맨날 내가 나라 댕겼으면 좋겠다 하셨디. 이 세상이 정말로 얼마나 늙은지 보라고. 기억나? 그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. 14년입니다. 너를 왜 찾았습니까? 놓친 적이 없으니까. 곧 폭격이 있을거야. 미국 놈들이 여길 다 불바다로 만들거라고. 니가 아는 모든게 다 사라질거야. 그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생각하지. 넌 몰라. 난 알아도. 내가 아는 모든게 다 사라질 것 같아. 난 난 안팎을 잃어버렸어. 난 난 난 안팎을 잃어버렸어. 난 난 안팎을 잃어버렸어. 난 난 난 안팎을 잃어버렸어. 난 난 난 안팎을 잃어버렸어. 난 난 3년간 남은 내 bank account에 남은지. 난 난 난 안팎을 잃어버렸어. 그녀는 자신의 위치에 참여하셨습니다. 그녀의 위치에 참여하셨습니다. 네가 몰라서 어러누 거야. 아멘